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왜 이 무대에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가슴이 시릴까요 저에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앞에 세월호 엄마들 계시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여러분 이분들께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여러분 다 왔습니다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 공수처가 설치됩니다라는 지난 여름부터 대세에게 무엇하는 짓이란 말입니까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라는 이 축구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라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공수처가 와 있습니다라는 여러분이 이기셨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제재율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자 조금만 힘을 냅시다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신나님 저희가 소날 방송 보고 힘 많이 받으시죠 소날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태극기 다시 감사합니다.